수상한 트럭입니다. 새벽 주민센터 앞에 나타난 아주 음침하고 수상한 트럭. 영상 보시죠. 너무나도 야심한 새벽 3시입니다. 트럭이 등장하죠. 갑자기 멈추더니 주민센터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 트럭에 실린 상자들을 저렇게 내려놓습니다. 건물 앞에 옮겨놓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상자들. 혹시 이거 던지기 수법인가요? 가 아니라 저분들 주민센터에 몰래 기부 물품을 놓고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 교수님.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돕는 것인데요. 지금 실제 저기에 트럭에서 놔둔 것만 보니까 지난 18일 새벽 3시 40분인데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 3동 주민센터 앞에 300만 원 상당의 100미 500kg. 그리고 라면, 귤 각 50상자. 그리고 초코과자 등을 기부했는데요.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곳 신월 3동에서 가족과 함께 지독한 가난에 빠져 살았다.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고한 이 작은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쪽지를 남겼는데요. 내일 추위가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 추위가 점점 훈훈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자, 그런데 이 주민센터에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도 이 신월 3동 주민센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누군가 민원 창구에 현금 200만 원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쪽지에 적혀있던 이 필체와 이번 기부물품에 있던 쪽지 필체가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부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선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앞서 전달받은 현금 200만 원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양천군은 이번에 기부된 쌀과 라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